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.64%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. 교육부는 오늘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발표하며 법정 한도를 전년도보다 1.79%포인트 높은 5.64%로 결정했습니다.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가 5%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 이후 13년 만입니다. 다만 교육부는 고물가 등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내년에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일부 유형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